자 11번 자 이녀석 풀기 전에 또 간단한 이론 얘는 두 가지만 좀 깔고 갈게요 일단 방정식 이라는 녀석이 있죠 이 녀석의 실근 개수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그래프로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뭐로 푼다고 그래프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개수를 센다거나 x절편 개수를 센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게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n제곱근 자 얘는 무슨 뜻이지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읽으세요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그 수를 뭐 x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럼 x를 몇 번 곱해 n번 곱했다고 그러면 그게 a가 되는 거라고 이해되지 자 그래서 xn승은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xn승은 a에서 실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 녀석도 하나의 방정식인 거 맞죠 n차 방정식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실근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둘로 나눠야죠 n이 모일 때 짝수일 때랑 n이 모일 때 홀수일 때 n이 짝수일 때는 저 x를 어떻게 쓰죠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홀수일 때는 x는 n제곱근 a 이렇게 쓰죠 이해되죠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실근이기 때문에 요 근호 안에 있는 요 a 보이죠 요 a는 0 이상이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n이 홀수일 때 있는 요 a는 그냥 실수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음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요 녀석을 a에 n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 볼게요 f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k야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이래요 루트 3의 fn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을 모두 곱한 것이 마이너스 9다 이거야 맞죠 그러면 이 녀석의 4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뭐야 근을 4번 곱하면 이 녀석 나온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4번 곱해 x4승 이 녀석이 루트 3의 fn승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x는 이제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3의 8분의 fn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해되지 오케이 그죠 그러면 둘은 정확히 부호만 반대인 거 아니야 그럼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9 나오려면 이 녀석이 그냥 뭐면 되는 거야 3이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fn이 얼마면 돼 8 이러시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두 개라매 맞죠 그럼 선생님 어떻게 풀으라 그랬어 여기 써 있잖아 그래프 그려서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래프 그려 볼게요 x추 쟤는 위로 블록이죠 자 요렇게 대칭추 여기가 2고 여기가 k죠 맞죠 그럼 8은 이렇게 있겠네 그러면 요 값과 요 값이 자연수여야 되고 그게 딱 두 개다 이거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가 2네 그럼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죠 이해됐어요 그럼 결국 1,8을 지난다는 얘기네 여긴 당연히 3일 거고 이해되지 오케이 그러니 fn은 8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1과 3 두 개 맞잖아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fx가 1,8을 지난해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8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 그래서 k는 얼마다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표현이 간단하지 맞죠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 방정식의 개수 나오면 그래프로 풀어라 a n제곱근의 의미 n번 곱해서 a가 되는 수 xn승은 a 이 녀석의 실근을 표현하는 방법들 알겠죠 오케이